엊그저께 일요일날 아시는 분들 있을텐데 제가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토요일날 밤비행기 타고 와서 일요일날 제주도 달리기 대회가 있어가지고 미친 사람 같죠? 그래서 달리고 바로 올라왔어요. 혼자 가기 모여서 이태용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번 대회는 재밌었던 게 이제 전에는 제가 뒤에 섰는데 출발 라인에 딱 서서 우연하게 출발하게 돼가지고 옆에 보니까 선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2명 딱 좀 20대로 보이는데 장비 딱 선글라스 딱 하고 외국인 하나 입고 그래서 저 3명이 정말 잘 뛰나 보다. 저 사람들을 따라가면 나도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하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제가 막 초반에 한 400미터 1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뛰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아나 봐요. 저 사람이 기록 얼마 어디 어떤 사람 근데 못 보던 애가 와서 갑자기 앞에 뛰어가니까 살짝 당황한 느낌 근데 제가 가다가 길을 한번 잘못 들어버렸거든요. 앞에 뛰다가. 첫사람이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봤는데 다 같이 다 같이 치러다구요. 그래서 한 1키로 따라가다가 저는 이제 제 페이스로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했는데 아무튼 1키로는 잘 달려갔는데 아무튼 재미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